박진영님이나 남자여자 듀엣이 나오면 꼭 남자분들과 듀엣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절끼리 했습니다. 어떤 역할을 맡아주셨죠? 당연순씨요. 처음에 예서가 트러블 메이커를 준비를 하면서 당연순씨 파트가 별로 없는 줄 알고 하다가 언니 좀 기분이 이상해 내가 메인인 것 같아. 되게 세터 피트가 많더라고요. 준비하면서 어떠셨나요? 재미있었는데 너무 딸려졌어요. 저희가 트러블 메이커를 위해서 이렇게 흑과 백으로 의상을 준비했으니까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곡은 바로 청왕씨의 신곡 스테이트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저번주에 제가 급해서 일자만 준비를 해왔었는데 이번주에 있는 하이라이트도 포함해서 들고 왔으니까 또 재미있게 감상해주세요. 호흡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2 3 이 기술을 또 훔치고 맘이 달아나버려 난 트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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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멈출 수 없어 네가 나를 잊지 못하게 자꾸 네 앞에서도 네 맘 자꾸 내가 흔들어 벗어낼 수 없도록 네 입술을 또 훔치고 맘에 깔아놔버려 난 트러블 어 어 어 어 트러블 트러블 mak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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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러블 maker